저녁이 좀 있는 건가요? 응. 가자. 저기 나온다 굉장히 시골. 아이고, 입에 오는 게 깡깡. 볼 수 있어. 이거부터 옥수수재를 자라는데요 정말로 바삭한 espera 배달이 될까? 내가 끄다. 밤떼리가 다 돼간다 밤떼리... 조용히 가자 안 돼, 나 조용한 공정은 못해 아이고 예예 보자 아 미안해, 나는 조용한 공정은 못해 조용한 게 낫지 않아? 아니 아니 조용하면 조용해 진짜 조용한 공정은 총 2개 조용한 공정은 1,000원 넘치는 안 할까다 1,250원 1,100원, 1,200원 그정도 소창으로 빠지는구나 오창에서 소창으로 모두 타고 이러한 소창으로 이름을 여자들 여자들 누구나 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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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랑 일자들 이 차선도 한 차선인가봐 그래도 이 차선은 이제 하나를 했어 쫌가면 두개로 내가 운전 잘한다고 나한테 선고를 줘가지고 냈다 하나 더 가봐라 어허허허허허 오늘 저쪽 편화해서 우린 버튼을 보겠습니다 뒤로 오는 차가 없으니깐 괜찮잖아 어허허허허허허 뒤로도 청해 뒤로 오는 차선인가봐 이 차선은 소잣식이 남아 미래지보고 그쪽으로 아 우리지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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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몇 번 와왔는데, 올 때마다 차가 하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엄청 하죠. 명절때나 그런 때 되면 좋죠. 그래 뭐. 저도 뭐 보이오린거 같아요. 차가 별로 없으면 좋은데, 운전하기 아주 좋은데, 차가 없고 문자로 정신사람이 많아요. 아까도 괜찮은데요. 차가 별로 없으면 좋은데, 운전하기 아주 좋은데, 차가 없고 문자로 정신사람이 많아요. 이게 최저속도도 50인가라는 거에요. 이게 민정고속도인데, 이렇게 차가 없으면 장사가 되나? 차치고. 이 시골에 뭐을에 뭐을까. 아, 이제 나은이꼬 금방 나면 돼. 아, 지금. 아.. 이즈이. 역시 됩니다. 뒤에 차가 안 chicos.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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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